어? 아니네? 나쁘.. 나쁘..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.. 아니 윤중이 형이 이기면 나쁘지 않은 거.. 윤중이 형이.. 형이 이기면 나쁘지 않은 엔터니야.. 나 영진이만 안 만나면 되는데.. 근데.. 근데.. 잠생이 형 형.. 게임 했어요 근데? 진짜 했어요 안 했어요 형? 대회 끝나고.. 대회 끝나고.. 두 게임 했는 거 같은데? 에? 그거 왜 이제 말해!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아니 이러면 수초리 뽑았어야 돼! 아니 형! 아니 두 게임 했다고? 대회가 언제.. 대회가 언제 끝났는데 두 게임을 했어? 3월 4일날 끝나고 3월 8일이니까.. 진짜 많이 안하게 됐어.. 아니 진짜 안했.. 근데 수초리 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? 믿어봐 근데 황병형한테.. 내가 확실한 건 황병형은.. 황병형은 윤수초보다는 잘하니까 걱정하지마 아니 병영이 형 잘해요 요즘에 아 근데 자리만 장병형이야 아니 그러니까.. 윤중이 형 정도 재력이 되면.. 아니 재력이 되지.. 윤중이 형한테 2만개는 뭐 그냥.. 아니 걸만 하잖아 경기력이.. 그러니까 그냥.. 재미로 걸 수 있는 건데 그냥 재미로 걸 수 있는 거야 만개 2만개는 조박 도파민도 안 돌잖아 진짜.. 그냥 국밥 하나 먹은 거야 윤중이 형 내가 그냥 집합 초구 한 번 가서 먹은 거야 국밥 털 치고 있어 레더에서 뭐 나 2천.. 2천점 도수할 때도 줬어 왜 아 보여줄게 트로이에서 시발.. 야 VS 1명에 나 배민 쿠폰이 없게 두배 찬스 들어올 새끼 들어와 아 존나 나와서 안 되겠다 시발 나온다 맨어 파일로 후려 그냥 아 매파 하나 찍어 차라리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뭔가.. 다 빨라? 아니 지금.. 상황.. 아니 상황 이겨있는 거잖아 이거 아니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.. 진짜 너무 느려요 다.. 팩토리도 안 올라오고 원질이라서.. 아니 이 꼴 8년 박아 아비토? 아니 아비토? 아비토 아니면.. 템인데.. 아 뭔가 근데.. 아비토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? 아 난 뭔가 개물량 하는게 나았을 것 같긴 한데 아니 탱크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 탱크가.. 야 가진게 없어 그냥 야 인구.. 인구.. 인구는 많긴 한데 아니 야 크롭을 그만 찍고 제발.. 아니 게이트를 찍으라고 타이밍을 못 봤어? 봤는데? 업첩으로 봤어 마지막에 아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안나 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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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러 한 방 있어 한 방 있어 아니 발질이.. 아 여기 흘려 지금이다! 여기 흘려! 아니 뻘차 없을 때 지금밖에 없어 보이는데 오 잘 달려두는 거 같은데 이겼다 아 근데 아 졌다 아.. 형이 너무 없다 아 질러시.. 질러시 너무 없잖아 이 말이네 질러시 왜.. 아니 지금이라도 마다 버릴까? 잘 달려들었다 잘 달려들었다 어? 잘 달려들었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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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캔 또 있어? 스캔? 좀 붙여봐 형 좀 질러줘 살짝 고루고루 스캔 많아? 스캔 없다! 어 이제 없어질 거 아니야 이제 없어질 거 아니야 이제 없어질 거 아니야 이제 없어! 이제 없어졌다 왼쪽이 터란 한 개 이제 없다 막으면 이겼잖아 그래? 아니야? 아 지금 이긴 건 아닌 거 같은데 아 지금 다 죽었다 아.. 아니 왜 올린.. 아 정정이 형 왜 그래 제 리코레스는 상대도 이거 스캔.. 아.. 애매하네 배.. 배민 날렸네 진중이 잘 자라 아.. 수리.. 이게.. 공방을 좀.. 그런가? 아니 이걸 안 나간다고? 그만해! 와.. 쇼하고 나가네 어.. 승마린으로? 아 성균아 제발 한 번만 이겨줘 제발 나 잘 해볼게 미안하다 윤철이 한 번 뽑아볼까?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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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박성현 아..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방금 대지마 방금 대지마 뚜루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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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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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민철이 형은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시작했거든 아 나 민철이 형 아니면 뭐 탈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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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윤중이 형이 수처리는 잘 이기던데 진짜 레저 에이스 토걸이에요 어? 아.. 에이.. 그건 너무 잡다 아니 진짜 형 나도 아닌거 같은데 탈러는 왜 깨 근데 깼다 그래도 깨졌다 아 깼는데 교환만 잘하면 돼 여기서 교환만 잘해봐 그러면 아니 근데 우리 오른쪽도 오른쪽도 왜그래 아 왜 이렇게 무져부다 못해 잠깐만 아니 교환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? 아니 4대 4대 교환이 아니 뭐해 진짜 아니 4대 4대 왜 우리가 아 뭐해 4대 4대 왜 아니 덮치면 위험해 진짜 망말로 야야야 맞아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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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된다고 야!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 개자들 이거 뭐해 아니 아니 뭐해 진짜 아니 빼라고 아니 왜 왜 이러는거야? 아니 진짜 개자들인데 유철아 아니 아니 뭐하냐고 아 뭔가 막픽 나 수처리 뽑고 싶더라 이거 진짜 아니 형 진짜 졸라 못한다 근데 아니 이건 좀 아쉬운데 아 잘못 뽑았어라 아 왜 뭐 잘하던데 아 큰 나한테 이게 진짜 나 은혜 이거 내가 해야겠는데 복리 치면 덤봉해야겠는데 아닌가 덤봉이요 응 진짜나 유지형 나 은혜 일단 윤중이 형 괜찮다 그래 윤중이 형 하자 그러면 털보? 오케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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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면 형 죽어요? 파이팅 털보 병영이 형보단 잘한다면서 털보 병영이 형보단 잘한다면서 털보한테 2패하는거 아니야? 지면은 그냥 형대로 안할게 왜 왔고 털보한테 2패 해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해? 진짜 큰일나는거 아니야? 아 아 털보 뽑고싶더라 아 진짜 털보 뽑았으면 우리 막걸로 1세트 이미 먹은 상태인데 털보 뽑았어야 되는데 아 말이 안 돼 내 진짜 이거 막걸로 털보 쓰면은 트루에도 이겼을 수도 있어 털보 털보 이거 지면은 개말린다 진짜 이거 지면 진짜 엔트리 개말린다 막말은 우리 윤철이 입장에서는 민철이만 좀 까다로운가 지금 아 오늘 민철이 형도 별로 못하네 내가 다 이길게 고개 자신감 없네 내가 이겨줄게 오늘 다 이기면은 다 이기면은 윤중이 형 멱살 잡아도 인정할게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저 땡게 뭔지 알아? 윤중이 형이 털보한테 진게 왜 큰지 알아? 왜? 민철이 형이 만약에 킬 안하면은 민철이 형이 나락전이야 아 나 진짜 이 털보 나락전 전배 민철이 형이라고 뭐가 어때야 나락전 전배 대신에 이제 털보가 아 털보 했잖아 아 털보 아 네일세트 이게 털보가 이기면서 흠흠 흠 흠 흠 흠 잘 쪘다 노서치로 우린 노서치로 했네 노서치로 그냥 21투 한 번 더 해라 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들어오는 거 요리조리 해가지고 잡아봐 야 선화도 때린 것 같은데? 어? 다 크네 다 큰데? 아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본진 들어올 것 같아 아 이거 뭐 들어오게 할 수 있어 형? 어? 으흠 아 되겠냐 근데 진짜 어? 빼는데? 미친놈이다 저 새끼 근데 이거 뭐야? 아 사업을 안 찍어서 이미 다크 아는 거 아니야? 아아 아 맞네 로봇 로봇 없고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닌가? 그래도 그래도 확인을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드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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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것 같아서 뺀 것 같은데? 어 아니 근데 개생이 이쁜데? 야 어 원개멀티다 원개멀티야? 미쳤어 원개멀티 끝났어? 아니 왜 이렇게 아 너무 웃기네 아 김윤중 탈보 이런 푸푸한테 진 거라니까 뭐하는 거야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진작 이겼어야 되는 거를 아니 근데 저건 왜 빼는 거야 근데? 저 심리는 뭐야? 그냥 살려놓고 싶었나봐 이거는 일단 끝났다 그래서 저기서 만약에 윤중이 형이 아동 취소했으면 레전드인데 여하 아 저는 C사 안 했네 다행이다 아 아 웃기다 게이 진짜 아니 아니 흐흑 아니 들어왔는데 다시 나간다 들어왔다고 들어와서 다큰데 망했다 했는데 다시 나갔으니까 털보가 털보 해줬네 그러면 운이형 나오겠네 그러면은 명훈이형 나오지 않을까? 명훈이형 아니면 C 털릴이라도 병영이형 그냥 병영이 나올수도 있어 맵보고 나올듯? 맵이 뒤에까지 저거 좁은 저거 나오고 병영이형 나오겠다 나도 압박하려고 하다가 뺨 병영이형은 안진마야 윤중이형한테 뭐든 살아야 해 그러네 그래도 이겼다 다행이다 이 이긴게 어디야? 그래 아 털보는 사실 털보는 그래 털보는 자르고 가야돼 아이고 막는것도 실패했어 털보야 나가 나가라 털보야 털보 근데 운이형 그래도 한 100인분 했다 이거 진짜 진짜 100인분 했다 너는 1세트 빼네 1세트 저거 이유가 없어 100인분 했다 아아 아무래도 이거 2세트 빼네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